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14개 단지에 적용 중인 토지거래 허가구역 시한이 다음 달에 만료됩니다. 양천구는 최근 서울시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를 요구했는데요. 이기재 양천구청장이 화상 연결되었습니다.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구청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기재 구청장입니다. 우리 지역이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투기 수요와 집값 상승세를 막기 위한 애초에 목적, 효과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저는 효과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2021년 4월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된 건데 실제로 지정 당시에 부동산 가격 상승을 보면 지정 이후에도 가격이 급격히 올랐고요. 그리고 다 아시다시피 최근에 들어서는 또 금리 인상이라 경기 변동 상황 때문에 실제로 집값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 때문에 부동산 값이 잡혔다 혹은 가게 내려졌다 이렇게 볼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네 다음 달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최근 서울시에 해제를 건의하셨다고 하는데 허가구역 지정 해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듣고 싶습니다. 저는 우선 토지거래 허가 자체가 잘못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토지거래 허가가 말이 토지거래 허가지 이게 6제곱미터 즉 한 두평 정도 되면 토지는 거래 시에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건데요. 두평 정도를 했다는 것은 결국 아파트를 거래를 통제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말이 토지거래 허가지 주택거래 허가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주택거래를 허가받고 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전 세계 옛날에 낮 지나가능하던 시절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굉장히 잘못된 정책이다. 그리고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도 잘못된 정책이기 때문에 빨리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지금 현 시점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해제하면 다시 집값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토지거래 허가로 인해서 부동산 값을 잡았다는 그런 근거는 없는 것이고요. 토지거래 허가로 인해서 잡은 것은 거래량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양천구 같은 경우도 목동아파트 같은 경우에 토지거래가 지정 이후에 부동산 거래가 거의 4분의 1로 반토막에 반토막이 난 거거든요. 그 정도로 거래량이 위축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거래량이 준다고 해서 그게 부동산 값이 떨어진다고 볼 근거는 없습니다. 거래량이 주는 가운데도 부동산 값이 올라가는 사례는 굉장히 많은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결국은 토지거래 허가로 인해서 실제로 주택을 소유하고 싶은 어떤 내 집을 마련하고 싶은 분들 그리고 현재 집을 청산하고 다른 데로 이주하려는 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주거 이전의 자유가 급격히 위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동산의 가격 통제의 수단으로 토지거래 허가를 제도적으로 하는 것은 잘못됐고 그에 대한 효과도 없기 때문에 빨리 없어져야 되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또 최근에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서 목동을 비롯해서 양천 지역 내 부동산 거래가 거의 없다고 하는데 시장 회복을 위해서 어떤 방안들이 논의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지금 저희가 구정의 목표로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저희가 목표로 삼을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가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취하는 건 아니고요. 다만 지금 거래를 너무나 급격하게 묶여 놓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거주 이전의 자유나 그다음에 재산권 행사가 제한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빨리 풀어야 된다는 생각이고 그리고 양천구는 지금 목동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지역에서 재건축, 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빨리 이런 부동산 하향 공면 속에서 여러 가지 인허가 절차, 정비구역 수립부터 시작해서 인허가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를 해서 낡은 도시 환경을 새로운 미래 도시로 좀 바꿔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그런 부분에 좀 더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 기자 양천구청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